안녕하세요 게을러도 돈벌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억까지 갔던 이 아파트가 3억 9천만원에 거래가 됐는데 전세도 3억 9천만원이라서 900만원의 차익으로 거래권이 있어서 이 아파트 단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고가가 7억 9백만원인데 3억 9천 9백만원, 3억 9천 5백만원 이렇게 두건이 3억 9천대에 거래가 됐구요. 이 매물들은 1층이라서 저렴하게 거래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구요. 특히나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1월에 전세가 3억 9천에 들어와 있던걸 22년 11월에 구매를 하셨으니까 900만원을 주고 구매를 하셨지만 아마도 실질적으로 거주를 위해서 아마도 구입을 하셔서 거의 2년 차이가 딱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도 좀 특이해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 거래를 살펴보면 매매만 있긴 합니다. 2020년도 12월에 5억 천만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11월에 4억 9천만원에 6천만원을 다운해서 거래를 합니다. 2년 만에 6천만원을 싸게 판 겁니다. 이분은 다시 두 달만에 100만원을 높여서 다른 분한테 매도를 하셨습니다. 취득세와 같은 거래 비용을 생각하면 이분도 마이너스가 났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황당한 거래가 있는 곳은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거래들은 동탄시범 다음마을 월드메르디앙 반도유보라 아파트에서 일어난 거래입니다. 이 아파트는 1473세대이고요. 2007년에 건축이 돼서 지금 17년 차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탄의 1신도시에 위치한 이 단지는 동탄센트럴파크와 아주 맞닿아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홈플러스가 있어서 장보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초표마까진 아니지만 길을 건너지 않고 공원을 건너가면 학동초등학교까지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여기 있는 솔빛중학교가 경기도 상위 15%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들어오는 인더건 동탄선을 통해서 앞으로 동탄역까지 가는데도 조금 더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실 수 있는 곳으로 발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을 살펴보면 이 바로 앞에 있는 메타폴리스에 굉장히 교통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강남역까지 55분 정도 걸리는데요. 버스를 이용해서 가면 버스로는 46분이 소요되고 도보로 조금 더 추가돼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동탄역까지는 24분이 바로 여기 앞에서 출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마을버스를 통해서 1호선 서동탄역까지 19분 만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가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9제곱미터에서 호가를 살펴보니까 4억 4천만원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것들은 1층이기 때문에 4억 8천만원 정도의 중증이 호가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는 3억 9천 5백만원인데 이것도 1층인데 아직은 5천만원 정도 호가랑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최근 거래들을 보면 대부분 4억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900만원에 거래가 돼서 이 아파트를 알아보는 건 아니고요. 이 아파트 가격이 바닥에 가까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는 전세가가 저는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최저가는 1억 8천 9백만원이고요. 매물은 27개고 지금 나와 있는 전세 매물들은 2억 5천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의 전세가격은 쭉 내려가면 2015년도 가격이기 때문에 10년 전 가격하고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이라고 한다면 동탄, 일신도시가 막 생겨나기 시작할 때고 이때 인프라가 별로 없는 시절에도 이 정도 가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도 이 정도 가격이 더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매매랑 전세의 비율이 한 60%가 되면 거의 매매가도 많이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2억 5천만원에서 60%를 대입하게 되면 매매가가 한 4억 2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 정도 가격이면 어느 정도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주변 단지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있는 거래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거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신일 해피츠리 아파트에서 일어난 거래입니다. 2020년도 12월에 전세가 3억 4천만원이었는데 2022년 12월에 매매를 3억 1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전세보다 매매가 저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500만원 받아가면서 구매를 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딱 2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이분도 실거주를 위해서 매매를 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년 5월에 전세 2억 9천만원인 거를 23년 1월에 3억 1천만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천만원으로 매수를 신일 해피츠리에서 역시 했고요. 그 옆에 있는 모아미래도 같은 경우는 두 건이 조금 신기했는데 22년 3월엔 전세 3억 2천인 것이 23년 2월에 3억 4천만원에 거래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천만원에 매수를 하셨고 21년 12월에 전세 3억인 매물을 22년 11월에 3억 1,500만원에 거래를 해서 1,500만원에 매수를 하신 건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전세가 한 2억 5천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면 앞으로 이분들은 조금 더 전세가 내려가는 걸 대비를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가격이 매력적이어서 이렇게 갭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세는 2억 5천만원 정도에서 더 내려가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분들도 접근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아파트들의 매매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호가와 실거래가를 59제곱미터 기준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메디앙 유보라 같은 경우는 3억 9천 5백만원부터 4억 1천만원 정도까지 거래가 됐고요. 호가는 4억 4천만원, 4억 8천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을 팔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싸게 내놓기 때문에 한 4천만원 정도 조금 더 비싸게 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동탄력에 가까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61제곱미터인데 5억 4천만원까지 거래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호가는 6억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건너가면 이쪽이 조금 더 저렴하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실거래들이 3억 초반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렇게 1층이 많이 거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른 층이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하밀에도 1단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가가 더 낮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호가랑 실거래가가 3천에서 4천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단지들의 전세가 2억에서 2억 5천 사이에 형성이 된다면 3억 초반부터 4억 초반까지 이렇게 이어지면 어느 정도 바닷건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4제곱미터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거래가를 가지고 왔고요. 다음마을 메르디앙 유보라 같은 경우는 호가로 6억 9천이 제일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삼성레미안은 6억 5천만원 그 옆에 있는 롯데캐슬은 6억원에 거래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물건들은 4억 후반부터 5억 초반까지 이렇게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공원을 건너서 있는 이쪽에 있는 단지들은 4억 초반부터 4억 후반까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에서는 84제곱미터도 4억원 정도에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번 조사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1동탄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세가격이 한 2억에서 2억 5천만원 정도 하는 걸로 보입니다. 2억 5천이라는 가격은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가격까지이기 때문에 10년 전 가격 그대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일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세가가 2억에서 2억 5천이라고 한다면 전세가율이 60%라고 했을 때 매매가는 3억 초반부터 4억 초반까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매매가격도 이 정도면 바닥권에 형성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동탄 1신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